현재 국내외 제약사들이 먹는 방식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이 치료제가 안정화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 먹는 치료제를 미리 구매 계약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불리며 세계를 강타했던 A형 녹감 H1N1. 백신보다는 먹는 치료제 타미플루가 폭넓게 처방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알약 형태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도 먹는 방식, 즉 경구용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현재 해외 제약사들과 개발 중인 먹는 치료제를 미리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MSD, 로슈,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건 MSD의 몰루피라비르입니다. 하루 두 번 닷새 복용하는데 한 알 가격이 현재로서는 우리돈 8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올해 말쯤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FDA 긴급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미국은 이미 몰루피라비르 170만 명분을 12억 달러, 우리돈 1조 4천억 원을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의 선구매 예산은 올해와 내년을 합쳐 362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산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 11개를 포함해 22개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개발 성공 여부는 내년에야 가려질 전망입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감사합니다.